누군가 잠이 들어있는 세자의 방에 들어오는데 오, 이게 과연? 이건 왕이야? 위협적으로 생긴 작은 주머니를 꺼내 무형? 오, 음식을 먹었잖아 그래서 이 장이? 떨어뜨린 다과를 줌는 이때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 아比如 말할 때 조금 더 맑아없는 때 응, 어? 제가 얘기했다고 말했었어 좋아 그거는 처음에 한 번만 얘기했었다고 말했었다고 죽을 죄를 지어서 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이 아닐 텐데 석류의 매작과에 치사하게 이러기야 뭐가 있더라 너무 많아 다 기억도 나지 않는구나 저아 감히 저아의 다가상에 손을 댄지에 죽어마땅하오나 그 어진한 사람이 뒤늦게 아이를 가져 입도수로 고생하는데 쌀밥 한 그릇 먹이지 못하는 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저아의 다가상에 손을 대었사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내 안 사람에게 주었느냐 예 저아 어찌 저아께 거짓을 고하겠사옵니까 well I mean I told you I didn't want a flashback I know this is so sad 내 안 사람은 무사하냐 예 무사합니다 다음부터 혹시나 독이 들어 있을까 싶어 내가 먼저 먹어보고 죽어라 oh is he like worried that like people are trying to kill him so he doesn't like make sure it's okay 그럼 앞으로도 계속 내어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응 낚였군 you're kind of chubby man you're eating a little too much 다과를 주는 대신 그렇다면 넌 내게 무엇을 줄 것이냐 무슨 일이 생기건 어떠한 상황에 처하건 내 곁에 있거라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 생기건 어떠한 상황에 처하건 저아 곁에서 저아를 지키겠사옵니다 why'd they have to show us this I know it just makes it so much more sad I know I really like the way they choose to reveal these moments the soundtrack in this show really does some damage I know I've got chills 좋아 가셔야 합니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조학주대감을 막아야 한다고 한양에 도착한 무형 살인자들 영상대감이시다 성문을 열거라 병세가 위중합니다 어서 환자를 옮겨야 합니다 just let him die I still can't believe he lived honestly yeah it's so crazy screw you you got 무형 killed 서비야 어떻게든 해다오 짐이건 약재건 무엇인가 가져다 잡초나 가져오지 마세요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 이대로 돌아가시게 남두자는 것이냐 분명 역병에 증상하는 병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과 물을 두려워 짐승처럼 변했어요 그다지 깊지도 않은 물이었는데 they don't like water oh maybe because the virus dies in water or something 불은 온도 때문이라면 물은 왜 그리도 무서워 했던 걸까요 물에 조학주를 담가 보기로 하고 이게 정말 효음이 있겠느냐 can't water cure them 결심한 듯 머리를 물에 처박고 예전 yahoo 나라가 나라가 마라가 오 poet 아이고 어필하게 되었고 그럼 이 부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치 보고 있어! 그치. 그치. 그런ин도 그런 것 같아. 거의 다 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완전 앨범하는 것 같다. 워낙에 있는 정신이 배고있는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는 종이 울리고 남자아기 씨를 출산하실 겁니다! 하하하하 ㅎㅎㅎㅎ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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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전속력으로 내선재로 향하는 세자 남아있던 인부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오 마이 갓. 한 명은 무 양의 왕이네 해가 뜨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되네 좌익이 나리의 말씀 맞았습니다 모두 만사기 인부들입니다 이 시각 전속력의 소리가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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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궁전을 조사 중이었다고 말하는 병판 중궁전과 이 사건이 관련되어 있으며 범인이 노린 건 안나은 사내야 이라는 겁니다. 헤헤헤헤헤헤 설마 중궁전에서 근본도 모르는 미천한 것을 원자로 세우려 하셨다는 말입니까? 허영대장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 손실청에 든 거구요. 이때 조학주가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고, 그 어른이 나오고? 이 사람은 죽을 못하잖아. 이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국목께서 해산 중엔 산실청에 들었단 말입니까? 이 나라의 국목께서는 산실청에 들었단 말입니까? 이 나라의 국목께서는 산실청을 더럽힌 죄 나아가 이 나라의 왕실과 종묘사직을 초는 안가가고. 그래서 이미 지은 스스로 알고 계신지. 저 아이씨는 이 나라의 왕실을 해서 이 나라의 국목과 종물도 만나고 일련 공평사들이 대역자인 창에게 넘어갔어요 으아 더 빨리 그들의 죄를 벌어 이 나라의 국목으로 세워야 합니다 what happened to your face ? were you bit? 대역자인과 뜻을 같이 그들 역시 대역자인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 kosh, come on. 직접 햇조해서 전체 제 sixte의 아버지와 여성처럼 파악하지않고 그들을 참을 수는 없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밴딘지 마이 갸이. 훈련 대장과 훈련 독감 병사들의 삶족을 잡아가고 오 마이 갸스. 저들도 세세의 군사들도 역적이 아닙니다. 나으리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 조심하거라. 큰아버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느냐. 멀리서도 보이는 멋진 한 남자. 저쪽이 약방이다. 약재를 사야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약재는 저 혼자 사서 갈토이니. 먼저 돌아가 계십시오. 아우 토스트 스페이스. 서비를 데려와 무형의 아내를 살피고 내 아기... 내 아유 데려 봤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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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되고 싶다 오오 오오 오오오 Doy Can Spy 다음 날 중궁전 영상대감께서 납시였습니다 드시라여라 I'm sure this actor is really nice in your life 재제 일은 잘 마무리 되셨고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보여주고 원자입니다 원자예요 훈련도 간 군사들의 삼족을 참아준다구요 명령하듯 절하셨습니다 감히 대역죄를 지은 제자의 편을 들다니 죽어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지은 지은야 진짜 죽을 죄를 지은 제인은 아 당신에게 누구를 지은지 당신에게 누구를 지은 거지 제가 말하는 거 맞나요? 그분 죽을 거야? 그리고 그는 내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한지 저 자한이 사형을 다 부수한다고? 재산을 하느라 건강을 해챘었을까 조어되니 서로 걱정하는 척 누구를 받아보고도록 하거라 그래서 어떤 척척에 제 몸을 맡긴다는 말입니까? 진매그를 해 보라야 하하하 야... I mean if she examines you, she's gonna know. 아버님. 서로 간에 아주 긴 눈싸움이 시작되고 뒤에서도 연기 중인 섭이 와, you can feel her conflict in the f***** f faded, blurred background. yeah. 진멕을 해 보고나와서. 두려울 게 없다면. 가장 강한 콘텐츠를 봤을 때 눈싸움을 계속하며 소매를 걷고 그치 라이 for the queen to get closer to the queen I can't tell like you know what her mission is 산맥이 거짓말 따위인 자 피출한 승리를 하지 않는 섭이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 저 아이는 중전마마의 아이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였느냐 이때부터였다 거짓된 것이냐 용종을 잃으셨단 말이냐 아이 하나 없는 것 그리도 힘들었느냐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됩니다 전하의 춘추 지천명이 넘으셨습니다 또다시 회임을 하기 전에 붕어 하신다면요 그리도 싫어하는 세자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고 계실 것입니까 중궁전을 지키는 내금이와 궁녀들 그리고 우리만 입을 담은다면 가능합니다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고 계실 것 같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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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께서는 혜원 조씨의 핏줄이 하는 나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냐 하하하하 아버님께는 비밀로 해야죠 만약 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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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me achieving 이것은 아들 이도 ADA 르르르르네 미국의 개통년 나라 potential 많은 그들의 모두에게 잘기기 시작해 벽과 결단한 야스타holm 나는 모든 사람은.. 다는 이술을 안 치고 있네요. 제가 말한 거라 잘하는거죠. 아직 기쁨이 큰 거 같아요. 난 집을 여기서 죽을 거라.. 너가.. 짜증나.. 그 설정! 찌개 시 oh ly shit did she poison him yep what'd she do she straight up poisoned him yeah I didn't think they would do it did she poison him with the fucking t oh this bitch oh my gosh she did she is so freaking evil she's crazy She is the true villain of the show. Oh my god. She is the real villain of this show. Damn, man. That's crazy. That's fucked up. 바로 사망하는 조학주. 이제 혜원조 씨, 가문도, 이 나라도 모두 제 것입니다. 더럽게 추운 날 낚시를 하고 있는 원유 누군가 스토킹을 하고 있음을 느끼고 몇 시즌 동안 고개 한 마리 못 잡으십니까? 싸우자. 이거 씨비 거는 거야? 하하핳핳 It's like, don't rub it in. 먹을 게 떨어진 지 오래지 않소. 물고기라고 뭐 씨가 남아 있겠어. 이때 온 입체. 어! 여기 잡아! 어! 잡았어! 다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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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나 주마, 주마, 주마! 와우, 어... 확 씨... Maybe don't do that. 다시는 안 보는 걸로 합시다. 하하핳 찾고 있으라니까, 씨... 당수업. 엉크... 오라버니는 마음이 악하여 언제나 신청을 들어주셨죠? 황공하옵니다. 오늘도 청이 하나 있습니다. 오라버니를 공석이 된 어영대장에 재수하겠습니다. 다이사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선을 다 해주셨어! 지금 아마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큰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은요 한 명을 중전마마께 데리보고 가셨습니다. 그 은요가 어찌되었나요? 중공전엔 너 인여가 있어. 쓸모가 없을 듯해. 그래서 그녀가 뭐 있었나... 하아... 오케이. 그럼 결혼해. 어디 가? 그녀가 죽었으면, 내가 마지막 줄 말고 나. 제가 봐주시긴 했어요. 범팔이가 떠난 후 꺼내는 왕큰 열쇠 My keys are still here She's locked up Oh No Wow So she's just gonna like lock her up and make her study I mean at least she's too valuable She's been taking prisoner so much In this series She's always locked up I know Or taken hostage Like can we at least take off the blindfold I've got an itch I can't scratch I'm missing a piece that Completes a whole part of me An open wound scar to see Everybody come here gather round Welcome to the freak show The best in town